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의 어리석은 실수 2. 최대의 반도체 위기 3. 한국은 모두에 대항하여 홀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전세계 첨단산업 분위기가 신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하에 중국의 첨단산업이 장비도 못 구할 정도로 경쟁력을 잃어가자 이제는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의 반도체를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의 애플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만과 일본이 똘똘 뭉치면서 한국의 반도체를 소외시키는 듯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만 TSMC에게 미국의 애플은 VIP 고객입니다. TSMC 매출 4분의 1가량이 애플에서 발생하며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최신의 미세공정을 요구하 단가가 가장 높은 제품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는 소니는 이미지 센서에 필요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TSMC에게 주문하여 생산한 뒤에 애플에 납품하고 있어 애플 TSMC 그리고 소니는 특수한 관계로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던 중국은 서방의 제재로 계획이 틀어지자 더 늦기 전에 대만을 무력통일하여 대만의 반도체 기반시설을 홍콩처럼 흡수하려는 계획입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이런 속내를 드러내자 애플은 자신들의 캐시카우인 스마트폰 공급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려해 중국과 대만에서 공장을 철수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의 조립 공장은 대만 기업 폭스콘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운영 중이며 아이폰에 탑재되는 CPU와 같은 대부분의 반도체는 대만 내 TSMC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 내 공장이 하나도 없는 애플 입장에선 자신들의 핵심 공급사들이 전부 중국과 대만에 있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 폭스콘과 TSMC 등 협력업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플 제품을 수주하고 싶다면 빠르게 탈중국을 결정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만 기업 폭스콘은 베트남과 인도 쪽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고 대만 TSMC는 일본과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소니와 협력하여 구마모토 지역의 이미지 센서 공장을 건설 중인데 TSMC가 8조원을 투자했고 소니가 6천억 원을 투자했으며 일본 정부 또한 직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총 공사비인 9조원에서 절반가량인 4조 5천억 원을 지원하여 한국에 밀려 고사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선 1조 4천억 규모의 일본 공장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공사 대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4,600억 원가량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투자로 일본은 LP다 반도체 이후 명맥이 끊긴 디렘 생산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론의 당초 계획은 일본의 8조 2천억 규모의 대규모 디렘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세계 경제가 하락 추세로 변하면서 공장 규모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의 랜드플래시 공장과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아날로그 칩파운드리 등 다양한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를 받아 문어발식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해외 투자로 자체적인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난이 오더라도 자국 기업에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려는 계획이지만 일본의 이런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습니다. 최근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글로벌 기업들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조원을 들여 디램 공장을 건설 중인 미국 기업 마이크론은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디램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둘이서 전세계 점유율을 70% 이상 독과정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디램 시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3곳이 나누고 있는데 최근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점유율 10%대를 눈앞에 둔 마이크론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일본을 전진기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마이크론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세계 경기 침체 현상이 짙어지면서 반도체 수요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디램 가격도 올해 초 대비 40% 이상 하락하는 등 본격적인 하락세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이번 1분기에만 단기 순손실 2,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히 7년 만에 발생한 초대형 규모의 적자인데 이어서 이번 2분기와 3분기 매출 역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는 전망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규모 적자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마이크론은 전체 직원 중 10% 이상을 강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구조조정 비용으로 3천만 달러 대략 400억 원가량이 투입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디램에만 의존하던 마이크론이 창사 이내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도 위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반도체는 이런 사이클을 지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IT 매체 디지타인지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3D 낸드의 가격을 10%가량 올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도체 하랍스에도 이렇게 배짱 있는 가격 상승을 결정한 이유는 다르마는 올해 10월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주소 중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NTC 양제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설립된 YNTC는 중국 당국의 지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2020년엔 삼성과 SK 하이닉스만의 독보적인 기술이었던 128단 랜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YNTC의 가파른 성장 배경엔 미국 기업 애플이 있었는데 미국 상무부의 조치로 YNTC가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르자 미국의 애플은 YNTC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삼성의 3D 랜드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칩사 반도체 동맹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견제와 혜택을 번갈아가며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칩사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만 빠진다면 단순한 계산으로 한국이 맞게 한 이익을 보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게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를 매우 비싸게 팔아도 선택지가 없는 중국은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공식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제재그룹인 칩사에 참여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중 견제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선 한국은 중국 수출의 정도가 높기에 침내 통맹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만의 사례를 보면 칩사 동맹과 대중 수출 규모는 사실상 연관성이 없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수출 비중 50% 이상이 중국을 향한 수출입니다. 중국에서도 대만의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게 대만의 칩사 반도체 동맹 참여를 견제하겠다며 대만선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선 반도체 수입을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칩사에 참여한다는 보복으로 한국선 반도체 수입을 금지하면 안 그래도 높은 대만산 반도체 의존도를 더욱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태 중국은 국가적인 분쟁 상황이 있을 경우 자신들이 가진 구매력을 적극 활용해왔지만 요즘 같은 글로벌 무역시대 수입 제한과 같은 2차원적인 조치는 효과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중국이 한국선 반도체를 선신 쓰듯 구매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것입니다. 결코 중국이 한국과 무역규모가 높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중국은 자신들이 물건을 사주기에 혜택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첩단 제품은 한국이 아니면 중국은 만들 수도 없고 구하기도 어렵게 사실상 혜택을 주는 쪽은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대중국 반도체 동맹인 칩사에 참여한다고 해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손실은 거의 없으며 보더라도 극소량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마이크로니 직원과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반도체 생산량을 20% 감산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 현지에 짓고 있는 최신형 디렘 공장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공장을 완공하고 빠르면 내년 말부터 디렘을 생산하겠다는 마이크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막대한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기업들도 줄줄이 자금난을 겪는 가운데 무리한 투자로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 1위인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또 한 번 사고를 쳤습니다. 반도체 불황의 인 디스플레이 불황을 한국은 세계 최초 최고의 기술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냈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격차를 버리려고 할 때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초격차 신기술을 무기로 돌파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내 연구진들이 새롭게 개발해낸 소재를 통해 충전 없이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에어러블 디바이스 분야를 선도할 절대 끼지지 않는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데 성공해 전세계 IT 업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누르고 세계 1위를 지켜낼 수 있을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디스플레이 분야는 한국이 가장 첨단에 달리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7년 연속으로 유지해왔던 글로벌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를 2021년 중국이 차지하게 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국의 정부 주도하에 LCD 디스플레이를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토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 LED, OLED로 기술 격차를 벌리며 2022년 다시 글로벌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해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막대한 RD 투자를 통해 기술 격차를 좁혀오려 시도하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중국을 완전히 따돌리고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세계 1위를 지켜내기 위해 연구 개발에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 연구진들이 또 한 번 발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자 페로그 스카이트의 상용화에 성공한 것인데요.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를 넘어설 미래 디스플레이 소자로 각광받고 있는 페로그 스카이트 발광 소자의 발광 효율, 밝기,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발광 소자 기술을 개발해내는 데 성공했고 이 연구 결과는 세계 3대 악술지인 네이처에 게재되었습니다. 페로그 스카이트는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주목받는 동시에 발광 효율과 색순도가 높아 OLED를 대체할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색순도와 발광 효율이 뛰어나며 소재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디스플레이 소자와 비교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용화를 위해 발광 효율을 개선하고 수명을 늘려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는데요. 서울대 이태우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발광 소자는 발광 효율이 대폭 개선되어 외부양자 효율이 QA는 28.9%, 47만 3,990칸델라, 1칸델라는 양초 1개 밝기에 밝기에 수면은 최소 3만 시간 이상을 기록하며 학계의 기록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외부양자 효율은 발광 소자에서 나오는 광자의 개수를 투입함, 전기 전하의 개수로 나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력 효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대한민국이 페로그 스카이트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교수는 페로그 스카이트 발광 소자는 세계적인 연구구로 노력해 수년간 구동 수명이 수백 시간 이내 수준에 머물러 상용화가 불가능한 실험실 수준의 소재라 여겨지고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페로그 스카이트 나노 입자의 새로운 합성법을 고안해 페로그 스카이트 발광 소자가 상용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페로그 스카이트 소재는 차세대 태양전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소재이기도 한데요. 2021년 한국화학연구원 연구팀이 페로그 스카이트 소재로 제작한 태양전지가 세계 최고 발전 효율을 달성하며 연구 결과가 네이처지에 실렸었습니다. 최고의 디스플레이이자 최고의 태양광 발전 소재가 될 수 있는 페로그 스카이트 소재를 통해 난관을 부딪혔단 태양광 패널을 장착한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의 개발의 돌파구가 되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입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한국에서 만들어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구조 변환이 자유로운 첨단 소자는 과학자들의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딱딱한 기판을 베이스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인해 전자기길 역시 단단한 구조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안정성과 내구도를 보장하지만 인간의 신체 구조상 필연적으로 맞물리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최대한 인체에 딱 맞고 신체 일부처럼 전자기길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제품이 각광받으면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소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는 웨어러블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술로 IT업계의 꿈의 기술로 여겨졌었습니다.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는 느리기, 접기, 비틀기 등 어떤 변형이 커선되지 않으면서 화면을 송출하는 궁극의 프리폼 프리폼 디스플레이입니다.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의 잠재력을 알아본 디스플레이 3대 강국인 한중의 3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 개발 경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처음 9.1인치 올레드 스트레쳐블을 선보이며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음을 보여주었었죠. 이어 일본에서는 두께가 1mm에 불과한 스킨 일렉트로닉스를 선보이고 저가 LCD를 선점한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중국의 BOE도 지난해 길이감이 길이감이라는 이름의 스트레쳐블 제품을 공개했었습니다.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산업동상자원부는 2019년부터 스트레쳐블 개발을 국채과제로 선고 LG 디스플레이를 총괄 주관기업으로 선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LG 디스플레이에서 3년의 연구 끝에 고화제 스트레쳐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에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LG에서 공개한 시제품은 세계 최초로 12인치 화면이 14인치 화면까지 약 20%가량 늘어나는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일반 모니터 수준의 고해상도와 RGB 풀컬러를 동시에 구현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수 실리콘 소재로 제작된 신축성이 뛰어난 필름 형태의 기판을 개발해 유연성을 크게 높이는게 가능했습니다. 또한 4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라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LED 발광원을 사용해 외부 충격의 화질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직선 형태 배선 구조를 S자로 스프링 형태 배선 구조로 바꾸는 등 설계를 최적화해 반복해서 구부리거나 접어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적용을 통해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에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유연성, 내구성, 신뢰성을 기존 대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6월 삼성에서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전자피부 개발에 성공한데요. 또 한 번 한국 연구진들이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의 개념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한데요. 얇고 가벼우면서 굴곡면에도 접착 가능한 디스플레이로 웨어러블, 자동차, 스마트기기, 게이밍, 패션 등 전방위적인 산업 분야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구조를 아예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받는 메타버스의 기술적 구원에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구부르거나 접을 수 있는 플렉서블을 실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디스플레이를 이루는 차세대 소자, 즉 LED 기술의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삼성, LG 등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가로쇠로 길이가 500마이크로미터 불과한 미니 LED를 만들었는데 이 미니 LED를 탄력성이 강한 특수 플라스틱에 접목해 만든 디스플레이가 바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에서 최초로 폴드 스마트폰 시리즈에 적용하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었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보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가 더 발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에는 미니 LED보다 훨씬 작은 10, 50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마이크로 LED 소자가 사용됐는데요. LG와 삼성 모두 마이크로 LED를 사용한 프리미엄 TV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 LED의 수요를 늘리고 단가를 낮추어 상용화까지 이루어낼 계획인데요. 마이크로 LED 시장은 매년 200%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며 현재 시장 규모가 5,400만 달러 약 744억 원에 불과하지만 오는 2026년 45억 달러 약 6조 2,037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기술 선도를 통해 앞서나가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보다는 나은 향편이지만 디스플레이 산업 역시 핵심 소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LCD는 그렇다고 쳐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OLED 부분에서도 핵심 소재와 핵심 공정에 속하는 주요 장비, 부품들을 외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OLED 소재 주요 원천 기술을 미국과 일본, 독일이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 말을 통해 OLED 소재, 부품의 국산화율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 있게 개발을 진행할 소재 기업의 의지와 전반 기업의 지원, 정부의 국책 지원 모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일본에서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후발 주자였던 삼성이 최초로 OLED 개발에 성공하면서 디스플레이 시장의 왕좌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당시 일본 전문가들은 OLED 상용화는 물구나무 서서 후지산을 오르기보다 어렵다고 말했었지만 삼성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후 최초의 플렉서블 OLED 기술도 한국에서 개발을 내고 이번 기술적인 성과들을 통해 한국이 여전히 앞서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중국이 무시무시한 양적 공세로 한국을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규모의 경제에서 나오는 생산량과 가격 경쟁력은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에서도 그랬듯이 한국은 언제나 한 발 먼저 앞서나가며 중국이 넘을 수 없는 벽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기술을 100개와 물량 공세로 밀어붙이는 중국의 전략이 가장 최참단일 것을 요구받는 IT 업계에서는 먹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연전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에 있어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3조원에 달하는 K2 전차 수출을 성공한 것인데요. 루마니아에서 한국 K2 전차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직접 K2 전차를 보고 엄지를 지켜둘 정도로 만족감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승승장관은 한국 방산이 이룬 업적과 현재 진행형인 인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 무기에 대해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눈이 한국으로 집중했습니다. 무기 수입이 다급한 일부 해외의 군 관계자들은 직접 산업전의 모습을 드러내며 한국 무기를 직접 눈에 담고자 열심히 행사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슬로바티아는 물론이고 홀란드 관계자들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가 특히 눈길을 준 한국 무기는 바로 K2 전차였습니다. K2를 생산하는 현대로템부스의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꼼꼼하게 모든 부분을 관찰했다고 하죠. 바실레든프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K2 전차 설명을 듣고 실물을 직접 다 만져본 이후에 침묵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엄지를 치켜들며 만족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바실레든프 장관은 며칠 후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K2 전차 도임을 위한 추진 의향서를 한국과 작성한 것인데요. 한국 고위급 회담을 연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날이 갈수록 위태로운 국제 상황에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특히나 루마니아 국경 지대를 위협하며 러시아 군대가 모습을 드러내는 한편 대규모 동원령까지 내린 러시아가 다른 국가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상황. 그런 와중에 역국가인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급하게 구매하면서 루마니아는 한국 무기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한국 무기만 있으면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약 3조 원에 달하는 방산 무기 계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 루마니아는 K2 전차 외에도 K9 자주포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한국 무기 패키지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며 폴란드와 비슷한 형태로 계약이 진행 중인 것이 알려졌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대단한 신뢰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패키지를 통해 다수의 무기를 싼 값에 빠르게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루마니아 입장에서 계약을 서두른 이유라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인접 국가인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역시 한국 무기 수입을 원하며 향후 부품 수입과 기술 이전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를 국가와 협력해 부품 수급 및 정비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는 점 역시 주요에 따른 분석도 나오는데요. 폴란드로 시작된 방산 협력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주변 국가에도 터지면서 다른 국가 무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한국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현지 생산 공장 현지 생산 공장 및 참력에 있어서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는 국가들일 경우 부지 선정에 있어서 여러 곳을 염두하고 공장 설립을 추진할 수 있기에 한국 방산 기업들 입장에서도 더욱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윽 국가인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도입을 생각해도 됐지만 루마니아 입장에서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은 바로 빠른 생산에 있는데요. 현재 동원령을 내리며 빠른 수의 군인 확충을 목표로 한 러시아가 무슨 짓을 저지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전차 수입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가성비 면에서 전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낙길 완벽 준수화 기술 이전에 있어 완벽한 이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무기를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인 케이트 전차 도입에 있어 루마니아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전차들이 소련제라는 점이 큰 고민이었다고 하죠. 루마니아의 현재 주력 전차는 구소련 시절 제작된 T-55A 전차입니다. 1세대 전차인 이 전차는 소련을 포함해 돈유럽권에선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큰 인기를 누린 제품이다. 전면 장갑 200mm 슈퍼구경 100mm 최대 속도 48kmh 무게도 36톤 전차량으로 돈유럽 환경에서 무리없이 작동되는 전차입니다. 게다가 99형 폭탑은 어느 방향에서든 큰 경사각도를 확보할 수 있어 폭역시 사거리 확보에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면 장갑 역시 현재 기준으로도 포탄을 튕겨내거나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오픈 방어력을 가진 제품인데요. 무엇보다 적은 엔진 출력으로도 상당한 기동성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이 이 전차가 동국권에서 인기를 누리게 한 이유였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구소련 제품인 T55A임을 도입했죠. 그러나 갈수록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T55A임 제품을 대체할 새 전차 사업이 시급해졌습니다. T55는 명중률 차원에서 최악의 물건이었던 것인데요. 1000m 이상만 떨어져도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전차로서 별격사유가 분명한 제품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방어력을 높이면서 거두성을 낮추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것인데요. 장갑을 증강하면서 전체적인 체적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차는 여유용적이 극단적으로 감소한 덕분에 운용하는 사수들은 T55의 좁은 실내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죠. 게다가 체적이 줄어들면서 보조무장과 기타 무장을 갖출 수 없게 되면서 드론이 날아다니는 현대전에서 아무런 쓸모를 보일 수 없는 물건이 무기를 받는 것은 적의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기에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과거 루마니아 왕국의 영토였던 몰도바를 러시아 제국이 강제로 병합해 몰도바가 루마니아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항상 분노한 루마니아인들은 러시아를 경원시했는데요. 무기 도입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러시아 무기는 받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기에 루마니아는 결국 사업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한 대안은 독일이었죠. 그러나 독일 전차는 성능은 확실한 반면 너무나도 늦게 나오고 비쌀 뿐더러 시설 및 부품 이전에 대해 악량이 높았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독일 전차를 포기해야 했는데요. 그 순간 운명처럼 찾아온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루마니아 조건에 딱 들어 맞는 조건을 갖춘 대한민국의 루마니아는 계약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폴란드의 K2 전차 납품을 위해 일정을 서두르고 있던 현대로템은 루마니아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며 일정 맞추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폴란드가 1차 물량 시기를 앞당기자고 제안하며 빠른 전차 수입을 원하는 한편 루마니아도 폴란드 이전과 더불어 빠른 물량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대로템을 향해 끊임없이 부회하는 상황 덕분에 현대로템은 일손이 부족해 세자릿수 규모의 특별채형은 물론 경력직과 신규직원채형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250명 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엄청난 채용을 계획하는 일손을 충당하기 위해 인력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러나 현재 충원들은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이미 슬로바티아에서도 K2전차에 대한 논의가 있는 한편 리투아니아에서도 빌리우스 세메스카 국방부 차관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방산 수입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육군의 대규모 기동 활약 시험에 참여했던 그는 실제 훈련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활약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고 양국 사이의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K2전차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국가들에서 K2전차를 탐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인 수량 논까지 나오고 있는 곳이 이집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작년 2021년 이집트 방산 전시회견에 K9 자주 포륵 물론 K2전차에 관해 공동생산과 기술 협의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국 전차 수입에 굉장한 열의를 보여준 바 있었는데요. 엘디바 원전 사업과 관련 이집트가 성의를 보여주면서 한국 역시 이집트에게 큰 선물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집트 한국 건설 및 각종 건설 사업에 한국이 잇따라 수준을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는 이집트 한국 관계가 공부한 상황 현재 수준으로는 턱도 없을 정도로 K2전차 수출에 있어 한국이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인데요. 땀을 흘리며 뒤에서 고생하신 한국 엔지니어의 무고에 감사하며 전세계가 탐을 내는 한국 전차의 위험에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